오늘 시왕 여러분들한테 다시 11시가 넘어서 오후 시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종합주가 게임 끝났다. 어디까지 2367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예측드렸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정고점 뚫을 때 쫓아붙지 말고 이렇게 막 정고점 뚫어 이럴 때 쫓아들어갔다가 그냥 깨지는 거거든요.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? 오늘 짱은 정고점 뚫는 모습일 때 쫓아붙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정받고 밀릴 때 매수 들어가라. 밀릴 때 매수 들어가라. 밀릴 때 매수 들어가라. 밀릴 때 매수 들어가라. 또 올라가다가 또 직전 정고점에서 올라오면 계속 때려 맞는다고 그랬잖아요. 제가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오늘 짱이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다 미리 예측드렸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막 양봉치고 막 이럴 때 야 이거 더 올라가려고 하나보다 그러고 쫓아들었다가 다 손절치고 손절치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? 올라만 오면 때려 맞고 밀리고 올라만 오면 때려 맞고 밀리고 올라오면 때려 맞고 밀리고 그럴 거다라고 미리 다 예측드렸잖아요. 제 얘기가 하나도 안 틀리죠? 그래서 지금 11시 8분이 지나갔습니다. 결국은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? 오후장까지 올라오면 때려 맞고 밀리고 올라오면 때려 맞고 밀리고 대갈이 뒤밀고 올라가고 때려 맞어도 뒤밀고 올라가고 대갈통이 깨져도 머리 뒤밀고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또 밀리고 계속 이렇게 반복할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드렸잖아요. 어디까지? 2367까지 자 2367이 돌파를 하면 추세가 상방으로 더 열립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2367, 2368을 잘 지켜보십시오. 자 오늘 짱은 제가 다 미리 예측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사는 이야기, 돈 버는 이야기,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새벽에 3시에 잠자고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한 2, 3시간 쪽 잠자고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2, 3시간밖에 못 자고 새벽 3시서부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. 자 보시면서요. 이거는 나하고 다른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큰 프레임을 짜놓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100만원짜리, 80만원짜리 요런 걸 사놓으세요. 그러면 천만원 만들기 굉장히 빨라요. 근데 3만원짜리, 5만원짜리 만들어가지고 얘 10년 지나봐야 10만원, 자 뭐야 20만원이야. 힘들어. 그래서 나무가 가치를 바랄 땐 요정도 또아리가 됐을 때 그때서부터 세월이 1년, 2년, 3년이 지날 때 급속도로 폭풍적으로 살이 붙어. 또아리가 굵어진다는 이야기지. 그래서 80만원, 100만원, 120만원, 150만원 정도 나무 한 그루에 그런 나무를 여러분들이 한두 그루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짜투리가 한 10만원 남았어. 그러면 5만원짜리 나무 두 그루 심어. 그러면 되잖아. 치킨 한 번 덜 시켜 먹고 치킨 두세 번 덜 시켜 먹고 그리고 5만원짜리, 20만원짜리 한 그루 심으면 그게 5년 지나 100만원 되잖아. 여러분들 보고 천만원, 이천만원짜리 베팅하라는 거 아니야. 그렇게 베팅할 사람들도 없지만 그래서 100만원에서 200만원대가 가장 돈을 빨리 벌고 가장 빨리 사놓고 군대가 맞아서 손님이 왔어.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전원주택 짓는 사람들은 지금 양평에 아니면 각 시골에 전원주택 지어놓고 이쁜 집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의 수준은 한 그루당 50만원에서 200만원이 턱걸이야. 무슨 말인지 알지? 내가 15년 전에 천만원짜리 딱 세 번 사봤다고 했잖아. 내 집 지을 때 집어넣은 거야. 내 집 지을 때. 내가 전원주택 분양할 때 150만원짜리 사서 못 넣었어. 35만원, 50만원, 70만원짜리 사서 집어넣은 거거든. 포인트 목으로. 집 4억, 5억 분양할 때 무슨 말인지 알지? 집 4억, 5억에 15년 전에 분양을 할 때 한 그루 150만원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다고. 왜? 너무 비싸니까. 그때는 물가가 그랬으니까. 지금 3억짜리, 4억짜리, 5억짜리 집 짓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 나무가 50만원대에서부터 200만원 미만이야. 50만원짜리 한 4그루 집어넣고 75만원짜리 한두 그루,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조경을 하게 되면 소나무가 최소한 5그루에서 많게는 7그루가 들어가야 되거든. 그러니까 50만원짜리 2개 아니면 50만원짜리 4개 그 다음에 75만원짜리 2개 그 다음에 포인트목 150만원에서 200만원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. 그래서 그 미만짜리가 가장 잘 팔려. 무슨 말인지 알지?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5만원짜리, 10만원짜리를 사다가 집어넣으면 앞으로 10년 지나면 그게 100만원짜리가 된다. 이 얘기야. 그게 가장 잘 팔려. 무슨 말인지 알지? 여러분들이 치킨 한 마리 덜 먹고 소주 한 잔 덜 먹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만들어놓은 이 농장 안에다가 나무 사다가 집어넣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. 이 얘기야.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. 그치? 내가 너희들보다 너희들 보고 내가 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사서 넣으라고 그러니 그거 아니잖아.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. 움직이면 되는 거야.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. 무슨 말들인지 알지? 너희들이 내 얘기를 헛듯 들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야. 자, 방송하면서 중간에서 주가가 이제 직전정고점을 돌파하는 시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 예측대로 2367, 68이 갈 거다. 자, 두고 봐. 재방송. 돈 버는 방송. 새 돈 벌어주는 방송.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방송 계속 듣겠습니다. 자, 계속 동영상 한번 보시죠.